앉으시면 됩니다. 아 야! 너도 신입생이잖아. 하하하하 그럴까요? 야 진짜... 어렸을 때부터 하람이는 어딜 가든 모두에게 사랑받고 빛이 나는 사람이었다. 어디 가? 어디 가? 나 스터디 엥? 고등학생 스터디? 아 좋아. 아 좋아. 뭐야? 너 어디 가? 뭐? 나도 오늘부터 스터디 하려고. 일단 핑크면 좋다고 핑크면 좋다고 핑크면 좋다고 이누가! 이누가? 아...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각나서요.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. 어? 그럼 저도 다음에 다시 올게요. 하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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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무슨 일 있어? 야! 아 맞다, 오늘 밤에 신입생 한영이 있댔는데, 갈거지? 됐어, 내가 그런 데 가서 뭐해. 야, 야! 같이 가자, 응? 거기 우리 동아리 사람들 다 온대. 그럼 우린 가서 친해지겠다. 가면 또... 아니다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아 가자, 같이 갈거지? 알았어, 갈게. 어? 간다고 했다. 너 가는 거 봐? 아 간다고. 가자, 그럼. 가자, 너. 야, 하람이가 건배사 한 번 해. 네. 청춘은 바로 지금! 청바지! 청바지! 오, 뭐야? 왜 봐라, 이거? 와, 맞다, 진영! 좋다! 아주 신났다. 야, 왜 그래? 우리 환영해준 거한테 기분 맞춰줘야지. 환영해주기는 지금 네가 선배를 환영해주고 있는 거 같아. 아, 재밌으면 됐잖아. 그쵸? 아, 재밌으면 돼. 아, 재밌으면 돼. 아, 재밌으면 돼. 야, 다 좋아, 오늘. 한참 다 다 알지, 하람이. 하람이, 성이 뭐였지? 이 아람? 이 아람? 저, 성하라. 아, 성하라. 맞다, 성하라. 아, 성하라. 아, 나만 몰랐다. 안녕? 너 인욱이 맞지? 어, 맞아. 난 유미야. 이유미. 아, 그래? 아, 맞다. 인욱아, 넌 무슨 거야? 아, 나 컴퓨터 공학과. 컴공, 멋있다. 그럼 컴퓨터 잘 하겠네? 아니, 뭐 그냥 잘 몰라, 컴퓨터. 근데, 인욱이 너는 왜 나 무슨 과인지 안 물어봐? 아, 너 무슨 과인데? 나 경량학과. 아, 물론 경량에 관심 있어서 온 건 아니고. 아, 진짜 맘에 안 드네. 어? 야, 그만 좀 마셔. 왜 그래. 너 있잖아. 더 마실 건데? 자, 다들. 짠! 한 번 더 할까요? 아, 좋지?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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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으아! 이번엔 김소스와